아빠, 나 밥 줘! 어, 그래 우리 쭉쭉… 아니, 윤희야! 아빠가 요리 솜씨 좀 발휘해볼까? 짠! 아빠 짱이지? 어때? 이제 필요 없죠! 아빠 피 줘! 크흐흑… 아직 넘었잖아… 신자 신자! 아빠 팔 줘! 뗐어도 소용없어! 다 먹어야 주지! 히! 쭉! 아빠 팔! 밥 맛없어! 너, 아빠가 평일 내내 음식 만들고 어? 집에 왔어도 니가 배고프다고 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으아아악!!! 신자 신자! 밥 신자! 발 줘! 발이 다 좋단 말이야! 발이 달라진데 뭐하고 있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어휴… 쟤는 누구 닮아서 말버릇이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자기 같은 천사한테서 나온 게 맞나 의심된다니까? 에휴… 진짜…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가? 크흐흑… 크면 나아지겠지… 아직까지 서로 친해지는 단계라 그럴 거야… 하긴… 다른 집 아빠들은 딸이라면 귀여워 죽으려고 하던데… 내가 너무 딸 천재인 건가… 아빠! 산타 할아버지 있어? 어? 아… 이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아는 나이가 되었구나… 이거 참… 여기선 동심을 지켜줘야지… 크흠… 아이… 그럼 잊지 있어… 아빠도 얼마 전에 봤어 그분… 크리스마스에 맨날 봐 아빤… 그치? 막 유치원 애들이 막 없다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다 엄마 아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히히! 크리스마츠 너무너무 기대돼! 크리스마츠 될 때까지 나 절대로 안 올 거야! 네, 두 분 2시에 예약이요? 잠시만요… 자기, 어쩌지? 나 오늘 풀타임 근무라 크리스마스 유니 선물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어… 열심히 일하고 와… 응, 고마워! 자기도! 나 출근할게! 저기요! 빨리 예약된 거 맞아요? 아, 저녁 두 분 예약이요? 잠시만요…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라 커플들 덕분에 미친 듯이 일했네… 후… 개빡센데… 그래도 매출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 딸! 자는구나… 어, 아빠… 기름 냄새… 에구구구… 그래그래… 여튼… 잘 땐 천사 같다니까… 아, 맞다! 크리스마스네! 미친 커플 무대들의 예약으로 정신없이 일하느라 선물을 못 샀잖아! 하아, 나 미치겠네… 엄청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런 씨… 할아버지… 키치미치 모니 미니 팡팡 슈퍼 울트라 리미티드 땅땅이를 갖고 싶어요… 유니가 원하는 키치미치 모니 미니 팡팡 슈퍼 울트라 리미티드 땅땅이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런 씨…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크리스마스! 선물! 유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돈으로 원하는 거 사렴!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 자, 자기… 그래… 내가 심한 게 맞네… 오늘은 둘이 나가서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어… 그럴까? 그래! 오늘 나가서 같이 놀아주면 오늘부터 나도 딸바보가 되는 거야! 이… 이런…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 이건… 어른 학대야… 계속 이 페이스로 놀아주다간… 실신이라고… 애들 참 귀엽죠? 어? 저도 딸애랑 낳았는데 진짜 귀여워 죽겠다니까요… 이 사람 뭐지? 가까이 있다간 목소리를 빼앗길 거 같은 기분인데… 아… 네… 그래도 가끔 속 썩일 때가 있는데… 그땐… 애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면… 막 그때의 감정이 막 떠오르면서… 사랑이 가득 찬다니까요… 아… 처음 만났을 때… 그래… 나도 저렇게 떠올리면… 윤희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빠… 윤희야! 아빠…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우리… 쭉쭉이야… 우리의… 사랑의… 결실… 아빠… 나… 걔… 우리 딸… 아빠… 빨리 줘… 나 목말려… 뭐지… 에일리언… 헥… 아빠… 그냥 포기하자… 아앗… 아앗… 와… 하하하… 에이? 이게 무슨 씹떡 약겜 치타 채널에서나 나올 법한 전개입니깡? 안태식님? 이런 개이득인 전개가 언젠가는 나에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 맞다 다스리! 이런 짐승새끼들! 감히 그런 귀엽고 섹시하고 예쁜 외모로 나를 현혹한 다음 다스리한테서 이 순진한 나를 매차쿠차 엔티 안 하려고… 이랄하지 말란 말입니깡! 순회를 저버릴 순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지지 못한다면 방법은 이것뿐이다! 이 변태주인 셰프! 도대체 우리를 가지고 어쩌려는 겁니깡? 수상하게 돈이 많은 기족에게 우리를 수인 노예로 팔아먹을 속셈입니깡? 이 변태! 자, 그 번 씹! 이게 뭡니깡? 이거 그거 아님갱? 고양이 귀를 쓰고 미소녀들이 귀여운 춤을 울상으로 추는 거 그거 아님갱! 이걸로 알고리즘 좀 타서 작가가 꼴 좀 빠른나 봄갱! 그래,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니가 지금 고양이 미소녀니까 딱이라고! 시랄하지 마십쇼!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믿땅! 내라차! 야이 찌발놈아! 그래, 그거야! 우리도 아프리카TV라도 시작해서 떼돈이나 벌자! 싫습니땅! 싫습니땅! 내라차! 아... 흠... 남자 편에서는 내 불량이 너무 작았어요 이번 편에선 나의 불량은 내가 만들어가겠어요 나는 무려 극장판급의 세대갈 특별편 주인공인데 이번 편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구요! 보자, 그럼 나는 대충 4차원 평양 미소녀 외계인 컨셉인 것인가요? 에이 거기! 이름 모를 아름다운 소녀! 혹시 같이 밥 한 끼 하시겠습니까? 누구세요? 아, 저는 프리트니 점래라고 하고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용기를 내봤습니다! 이 상황 어디선가 겪은 적이 있는 기분이에요! 데자뷰… 같은… 아니… 레이디… 데스티니에요… 땀에 다내 땀에요 땀에 나눠요 땀카가 스키데 스키스키데 방금 내가 던졌는데 졌는데? 이거 받아서 받아서? 야, 이 X발로나! 말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단 거예요! 세계 갈씨!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이 기대가 돼요 이 남자라면 내 모든 걸 줘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나 여자의 삶이 딱인 걸지도? 오호 아, 감사합니다 행님! 아니, 오빠들! 이번엔 이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찌발넘아! 채팅창 관리하십시오! 아주 개판입니다! 어어, 잠만잠만! 하던 거 계속해 아, 감사합니다 행님! 땅땅아 제로2 해달래! 자! 당장 귀여워서 미안해 추노 이번엔 땅땅아! 귀여워서 미안해! 이야, 오늘 수익 대박이다! 다슬이한테 디올 립스틱이라도 선물해줘야겠는걸! 맛슘뎅… 옷도 하루에 500벌은 갈아입은 것 같슘뎅… 나한테 들어온 돈 떼주십시오 이 지껄이 이제 못 해먹겠습믕 어, 그래그래… 에에에엑? 이게 어디깜? 장난치는 겁니깜? 왜? 나, 구대! 너희들 일 맞지 뭐! 이 채널 만들어서 빚어야 하자는 거 다 내 계획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맞지! 너희는 옷만 바꿔입고 하는 게 뭐이냐? 딱 그거 받는 게 맞아! 이거 뒤에서 시키기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니… 이야… 이거야말로 바로 창조경제지! 완전 개꿀이잖아! 빨리 다시 캠 앞에 앉아! 이익… 도저히 못 참겠습니깜! 이건 너무 불합냄니땅! 일은 일대로 시키고 이 정도밖에 앉아다니 이 세계를 나가버리겠습니땅! 뭐? 불합리? 어떤 짓 하지 마! 니가 있어야지!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낸다고! 짐승새끼들한테 눈권이 어딨어! 이익? 말이 너무 심한냥! 집사의 꼭두각시집만 하건 못살겠습니땅! 에잇! 으악! 우리 니 거지 같은 세계에서 나가겠습니땅! 이익… 헤! 이제 새대갈만 데리고 나가면 됩니땅! 어허허허허허헉 туitch! 세대갈! 우리와 함께 이 세계를 나가는 겁니땅! 안돼요ng! 저는 이 세계에서 여자가 되면 힘이 받아들여 버렸다구용… 첨녀씨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태워버렸다구용… 첨녀씨를 통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운명과 행복함, 모든 걸 배웠다고요!!! 세대갈씨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이런 저희를 이해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땅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아름다운 겁니땅 포탈이 바로 저기 있습니땅!!! 어딜 가려고!!! 절대 쉽게 보내줄 순 없지!!! 평생 나랑 챌린지나 찍으면서 노예처럼 내 돈 줄로 살라고!!! 부지질걸!!! 으악!!! 인간답게 사십시오 적어도 짐승 친구들의 집사는 이 정도로 쓰레기는 아닙니땅!!! 으악!!! 가라 땅땅이 보내준다!!! 으잇!!! 나... 원래 세계로 돌아왔습니땅!!!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땅!!! 불편한 옷 안 입어도 된댕!!! 왜 오자마자 난리야 이 새끼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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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잃었어요... 이 세계로 오면서... 두 개나... 으악!!! 당신은!!! 으악!!! 으악!!! 뭘 봐 이 새끼들아!!! 누구세요? 어느덧 벚꽃이 피는 계절이 왔다!!! 흩날리는 벚꽃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일감을 안겨준다!!! 으악!!! 이런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움? 순결? 아니... 8호 중간고사!!! 으악!!! 오늘부터 내 이름은 제우스다!!! 결함을 치기 때문지!!! 그리고 망치면 토르가 되는거지!!! 으악!!! 지우니여서 시험을 기깔나게 말아먹었나 본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국밥 어때? 국밥을 왜 먹냐? 그럴 바엔 든든한 시험이나 말아먹고 말지!!! 정신 차려 지우야!!! 저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봐!!! 정말인지 교수라는 직업이 이렇게 보람찰 수가 없군!!! 대학생이라는 놈들이 로맨스 장르라고 줄 작년에만 해대느라 공부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이 녀석들아 나는 한국대 전교수이자 푸엉이 동물인간 푸엉이 교수다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멍청한 인간들을 괴롭히는 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호우! 호우! 앵? 으악!!! 종강이야!!! 종강? 교수님! 종강이랬어요!!! 히! 야 잘 먹혔다!!! 좀만 더 세게 쳤으면 엇! 개그거도! 소리 나왔을 듯!!! 으하하하하하 저 미친 새끼들! 아 교수님! 이번에 시험 문제가 장난이 아니라던 소문이 있던데요 서수령도 엄청 많다던데 채점하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기만에는 그냥 객관식으로다가 쫘아악!!! 어차피 초교가 남아서 다 채점할 거야 아! 아! 자 시험지 받으셨죠 다들? 시험 시작하세요 다음 사진 속 새다리를 보고 어떤 종류의 새인지 맞추시오 교수님!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어? 급발진… 뭐야? 저 괘씸한 놈? 자네! 이름이 뭔가? 맞춰보시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자 나는 수많은 또라이 학생들을 겪어본 베테랑 교수다 이런 상황 후습다 저놈을 위한 최고의 복수 방법을 알지 흠… 흐흐흐흐흐! 자네, 대학원생이 되지 않겠나? 네? 에?! 웅성웅성 후저라스, 뗀저라스, 비틀어, 비틀어 지켜버리는 서빙셔를 부르면 다 패! 부르면 다 패! 에헤헤헤헤헤헤! 바로 대학원생 만들어버리기다! 하하하하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는구나 이 녀석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 됐다! 이 X불놈들… 음 확실히 학생들의 혹평이 자자하군 다음 시험부턴 오픈북 형식으로 바꿔야겠어 하지만 니들이 날고 키워봤자 펼 수 있나? 오픈북이란 아주 존나 어렵게 내기 때문에 오픈북인 것이다! 이 멍청한 놈들아! 호우! 호우! 자, 사전에 공지한 대로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잠그할 만한 건 전부 가져와도 됩니다 저놈 이번엔 뭐지? 또 개지랄하려고 그러는 건가? 한심한 놈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지? F라도 받고 싶은 건가? 으아악! 뭐지? 배미군… 무슨 용건인가? 제 오픈북 소스를 가지러 왔습니다 배미군… 정말… 대학원으로 보내버려… 교수님… 그렇게 큰 건 안 들어가요… 내 대가리 속에 다 안 쳐들어간다고… 빠이… 아, 어떡해… 시험 완전 망쳤어… 세 개나 틀려버렸잖아… 아… 어떡해, 진짜… 울지마, 바네야… 다음번에 더 잘 치면 되지… 치, 드럽게 재수 없네… 나는… D-1 사슴 공부법 시작한다! 사슴은 사자에게 쫓길 때 극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법이지… 아싸, 한 명 제꼈고… 케이드… 앞의 공부법들은 전부 틀렸다! 답은 호랑이 가족 공부법! 간다! 시험지에 내 이름 석 자만 남긴다! 어… 이 새끼다! 으아악! 지효 너, 엄마가 학점 온 거 봤다 아무리 청춘이 중요하다고 해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쩌니? 당장 카드 반납해! 뭐? 엄마 너무해! 얜… 대학생이란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니 원… 여보,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냐? 지효도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게 뭐 얼마나 많겠어… 좀 자율성을 주고… 그러다 보면… 아가리! 히! 지효도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려! 음흠… 카드도 당장 돌려드렛! 아, 아, 아파… 아빠는 자존심도 안 상해? 어쩜 엄마한테 한 번을 못 이기고 맨날 줘?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봐…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요, 요, 작고 귀여운 우리 아가 지효야! 너는 니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마 상상도 못 할 거다 요거사! 에? 바로 나란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니까 말이야… 이제 사람들 좀 굴려볼까? 사랑은 얄리운 나비… 아이고야, 잘한다 잘해… 힝힝힝힝힝 왜? 할부니, 할아버지 좋아!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 우연이가 풀어드릴게요! 사내새끼가 애교도 많다 많아… 1년에 한 번씩 찔끔찔끔 얼굴 내비치는 자식새끼들보다 우연이 니가 활배났다… 이런 재해가 기특하시면 여기여기 보시면 무려 자수정 옥이 50개나 박힌 이 매트! 아픈 어깨며 허리 무릎을 싹 낮게 할 요술 옥장판이 단돈 50만원! 흠… 니 여기서 뭐 팔 생각이믄 대상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대이… 우리는 자식새끼들한테 돈 다 퍼주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저짝에 저… 돈 많은 득이 엄마한테 팔면 몰라도… 저 집 딸내미가 마 서울 가서 큰 회사 사장이라 카던데… 뭐 용돈을 매번 어마무시하게 준다 카던데… 그렇단 말이지… 어머니! 어, 마을회관에서 본 우여 2층년이네 몇 가지 우여 왔노? 김 안 드나? 아휴, 뭐려… 어머니 볼 생각에 냉큼 달려왔죠? 오늘 왜 회관 안 나오셨어요? 아… 오늘… 내 상태가 막 안 좋아가… 아휴, 우리 어머니 그러셨구나… 보자… 그럼 내가 어머님 집안일 좀 해드려야겠는데요? 어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런 거 함부로 막 들면 네 나이에 허리 나가요 나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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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이, 니 내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 에? 에이, 무슨… 니 노친네들이 바본 줄 아나? 니처럼 말끔하고 싹싹한 청년이 뭐 좋다고 이 냄새나는 할망구 집에서 일을 도와주겠노? 뭐, 그 옥장판 팔라고? 아… 저… 그게… 하하… 내 가진 거 돈 밖에 없데이 그런 거 다 사줄 수 있지 근데 니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나? 니처럼 말끔하고 살가운 놈이 와, 여기서 사기나 치고 있노? 하… 그게… 하하… 조금 민망하네요… 제가 배운 게 없는 중졸이여서 사회 나가도 번번이 실패하고 겨우 한다는 게 이건데 저 참 안심하죠? 네, 니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딱 내 사회 삼아 버리겠구만 니 여자친구 있나? 에? 아니요? 저 같은 놈을… 왜… 이, 이, 야다 야는 지 회사 키우는 것밖에 몰라 순 돈만 벌 줄 알지 니가 사회 들면 애교도 좀 피고 살갑게 대해주면 딱이겠구만 따님 분이 참 멋져요 자신감에 차서 반짝반짝 빛나 보여요 하하, 니가 봐도 그제? 아… 근데 우리 딸내미가 살려면은 영 재능이 없어가 집이 엉망인기야… 너가 옆에서 집안일도 승실하게 하면 다지겠구만 아, 맞다 잘생긴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이 63빌디보다 더 높아 가이 하하, 니 보면 참 맘에 들어 할 텐데… 제가 한 인물 하죠? 제가 어머님 사위로 장가들어서 따님 댁 청소 싹 해드려야겠네… 참… 이제 저도 인간답게 살고… 그죠 어머니? 어머… 네? 어머니!!! 어머니!!! 진짜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서 망정이지 참… 우연아… 고맙다… 니 참 고맙다… 에이, 뭐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제 저도 이런 거 그만두려… 이 옥장판 얼메고… 네? 오씨… 니 가지고 있는 옥장판 다 얼마냐꼬 이 간 작은 놈아 내가 니 거 다 삽불란다 어, 어머니!!! 어…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 사기꾼 새끼 집어 넣어주세요 힝! 어, 엄마 사기꾼 새끼 방금 잡았어 감빵에 집어 쳐놓을 거야 힝! 어… 우유의 증년? 아슬아… 돈만 보낸 니는 모른다 이 야속한 그사 뭐? 엄마가 사기당한 입장이야! 안다… 우유의 증년이 내 등 쳐먹으려고 옆에 안 붙어 있었으며 그때 내 눈 죽고 없어! 하… 니는 회사랑 돈밖에 눈에 안 들어오지? 그럼 그냥 내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 없나? 우유의 그거 정신 차리고 살겠다 너랑 약속했다 니 들어봐라 엄마! 존재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봐줄만한 건 반반한 얼굴밖에 없군 엉? 응? 하… 고마워요 예? 제대로 일하고 싶다고 했죠? 11시부터 3시까지 저희 집에 출근해요 집이 비니까 말끔하게 치워주세요 일단 최저임금으로 드릴 겁니다 일 수락하신다면 제가 이번 일 선처해드리죠 흑! 기쁘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희 엄마랑 아빠의 만남이 시작된 거란다 와 끝장나게 깔끔하네 어? 아 오늘 살짝 늦게 와서 조금 오랫동안 청소했어요 지금 나갈게요 아 잠시만 엄마가 병원 한번 찾아오래요 내일 제 차로 한번 같이 가요 우연씨 괜찮죠? 어... 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여보! 일하느라 힘들었지? 밥? 샤워? 아니면 나부터? 잠! 뭐? 자기야 언제 와? 어 다 끝나가 빨리 와 열심히 일해서 배고프겠다 우리 자기 대표님 어 끊어 여보세요 어디야 너? 가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 한잔했어 야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자기 미안해 너 이 차까지 먹고 왔다며 역시 밥은 네가 차린 게 미실링 쓰리스타 레스토랑보다 맛있다 안 그래 더! 안 그래 더! 어허 어허 근데 자기 그때 경찰서에서 나 처음 봤을 때 전화로 장모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야? 뭘 들었길래 날 바로 용서한 거야? 어 그때? 네 잘생긴 남자 좋아한다 했지? 결혼 생각도 없고 노예 같은 남자 있으면 데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겠다고 네 내한테 안 겠나? 우여의 총과 네 이상형에 다 충족한다 아이가 네 옆에 두면서 테스트 함 해봐라 그 기간 동안 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간 좀 함 봐봐라 그럼 그동안 날 간본 거야? 인간이 여우간을 볼 수도 있나? 변태! 자기! 애기야! 우리 애기! 지호야! 우리 공주님! 너는 아빠가 다 해줄게 고생이란 단어도 모르는 것처럼 키워줄게 귀하게! 알겠지? 그렇게 네가 탄생한 거야 사랑만 주며 키웠으니 너는 엄마와 아빠의 그 소중한 마음을 알아야 해 으흠 으흠 노는 것도 좋지만 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학업에도 조금 신경 써주렴 알겠지? 아빠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 지호 너! 어쩌자고 기말까지 던져 어어아아아아아아 여보 애를 너무 몰아세우면 애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소 여우현 흠 흠 신입생? 동아리실 찾아? 아 미쳤지 야근하느라 새벽 4시까지 회사에 있다니 대표는 나한테 월급 두 배로 줘야 해 진짜 당신은 쉿 오늘 5시 역삼 부근에서 40대의 조직폭력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일본의 야쿠자와 마약 거래로 긴밀하게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나주임님은 어때요? 네? 뭘요? 다른 생각하느라 잘 못 때렸어요 에이 뭐야 그니까 일은 잘하지만 사이코패스 살인마 직원 VS 천사지만 일 개못해서 암 걸려 뒤지는 직원 둘 중에 꼭 같이 일해야 한다면 나 주임님은 누구랑 일하고 싶어요? 어... 저는 아무래도 착한... 자 여러분 1시입니다 일하러 가시죠 아... 아 범 대리님! 주임님 얼른 가요! 으... 네... 아씨 어제 그거 뭐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근데 잘못 본 거기엔 너무 말도 안 되게 범그레 대리였는데 이걸 말을 꺼내서 확인을 해? 아씨 낮에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사람을 죽였다기엔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 물어봐? 말아? 물어봐? 물어보면 나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떡해? 민정님? 어제 차장님이랑 한 회의 내용 우 대리님한테 노트 드렸나요? 아 네! 24일날 전달 드렸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 건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자 여러분! 오늘 저희 팀으로 인사발령난 유 나니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획부로 인사발령난 유 나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민정님이시고요, 나니씨의 맞사님입니다 나니씨가 잘못하면 이제 다 민정님 잘못인 겁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자 여기는 공동 서버고요 절대 파일은 공동 서버에서 바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 폴더에 들고 오셔서 확인하셔야 해요 넵! 아! 어떡하죠? 네? 내용이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서버에선 바로 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민정님 제가 거래처에 수량 오타로 메일을 보냈어요 어쩌죠? 네? 이런 거래처 연락처 전달 주세요 민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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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정님? 그만 불러이씨 네? 아 대리님! 네? 일 많아 보이던데 좀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요 범 대리님도 바쁘실 텐데요 그냥 빨리 퇴근해 미친 사이코패스야 네 그럼 민정님 죄송해요 그래도 사람은 착하니까 나니씨 맛있는 게 가득하네요 범 대리님 책상까지 쌓여있는 것 같은데 정리 아 민정님도 드실래요? 맛있어요 히히 아... 그냥 내가 치우고 말지 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나니씨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사고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일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민정님이 교육 못해서 발생한 문제니 민정님이 감당하고 해결하세요 네 필리핀은 청부살인 100만 원이면 하는구나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봐요 요새는 단가가 올랐는데 참고하세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멀리서 찾으시나? 아 잠시 민정님 어쩌죠? 저 또 사고친 것 같아요 네? 아 아니 더 이상 일 늘리시면 저 감당 못해요 나니씨 때문에 저 너무 곤란하다고요 죄송해요 선죽 필승 하... 가보세요 X발 교육이 되는 사람을 좀 뽑아주던가 일은 일대로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제가 싼 통도 내가 치면 나는 언제 내 업무 보냐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아니 죽여버리고 싶어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존나 안 괜찮아요 사실 모르겠어 그냥 제 눈 앞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X발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퇴사해야겠어 그냥 아직도 도움 필요 없으세요? 도와주세요 대리님 이것만 처리하면 돼요? 네 처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 설마 나니씨를 죽여서 처리해주신다는 건가? 안 돼 안 돼요 대리님 아... 처리해주신다는 게 이거였구나 아... 일어나셨네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해서 상신해놨습니다 아...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님 처리... 하는 중이니까요 요즘 불안하게 나니님과 엮이는 일이 없네 뭐야 나니씨... 부서이동? 임장님 사내 공지 봤어요? 나니님 부서이동함 아니 범 대리님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급하게 투입되고 나서 과장님이랑 일하면서 많이 깨졌나봐 팀장님도 이래저래 골치 아프니까 부서이동 시켜버린 거죠 네? 에휴... 오히려 민정님한테는 잘된 거죠 나니씨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아... 범 대리님! 어... 나니씨... 대리님이 처리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 사실 대리님이 청부살인을 하시든 뭐든 관심 없습니다 제 일만 잘하고 싶어요 위험한 거에 엮이기도 싫고요 혹시... 저도 죽일 건가요? 저도 민정님 같은 후임이 없으면 손해라 아... 저 사람은 좋아합니다 인간다운 사람들이요 아... X발 존나 무서워 저기 아... 뭐야 또 고백하려는 애구만 아... 매번 이런다니까 아니 이진아 널 좋아해 응? 에... 에엥? 야 뭐... 뭐 또 착각하고 있나본데 얘 여잔 거 너 모르지? 고백 해소하고 싶지? 지금 할 거지? 아니 난 이진이가 좋아 에... 에엥? 같은... 괜찮냐? 그치만 나... 남자인걸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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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에엥? 이건 또 무슨... 누구 좋아했냐? 미친... 범이진 무슨 고백을 받아도 참... 뭐 잘생겼더만... 뭐... 됐다... 저기 자영아 혹시 이진이는 없어? 으... 아... 걔 먼저... 갔는데? 이진이도 내가 싫을 거야 에... 남자답지 않게 마르고 분명... 내가 매력없게 느껴져서 날 피하는 거야 그치... 너 이 자식 우냐? 아... 참 난감하게... 이진이 같이 멋진 여자가 내 이상형이라 동경했는데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진이한테 부담이겠지... 야야 그런 선모습이 뭐가 좋다군 그땐 좀 이뻤고 좋아 이 형님이 도와주지 어? 자영아 고마워 그만 울어 사내자식이 어 그 뭐냐 나는 귀여운 애가 취향인데 뭐 아니 그니까 그 뭐냐 너는 뭐 좋아하는 거 있냐? 음 나 두리안 좋아해 오 나도 좋아하는데 그지 맛있지 은근 이런 거 잘 만든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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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뭐 사람 말이야 어떤 애가 취향이다 이런 거 있냐고 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나랑 취향 맞는 애? 음 애매하네 더 자세하게 말해봐 음 굳이 꼽으라면 강하고 눈빛도 살아있고 교복도 똑바로 안 입고 양아치처럼 건들거리고 애 같은 마인드에 인기 많고 지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또 자존심 세서 여자 때려놓고 사과는 흐지부지하는 놈 흠 반묶음이 잘 어울리면 베스트고 어? 어? 너 무슨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좋아하냐? 어? 흐흐흐흐흐 그러게 말이다 그래 정보 고맙다 자영아 이진이가 뭐래? 그니까 일단 눈이 살아있어야 해 눈에 힘 줘봐 교복도 불량하게 해 어 그리고 이건 나랑 닮은 것 그... 와... 자영아 왜 그래? 납니다 잠시만 너 이상현이라는 그거 어? 그거 그 쓰레기 혹시... 하... 너 진짜 바보냐 그... 뭐냐 우리가 그렇게 되면 형님 보기도 조금 껄끄럽고 잘 모르겠다 범이진 난 너랑 적당히 지내고 싶은데 지금처럼 알지?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노력은 해볼게 어... 적어도 난... 난 내 감정에 솔직해 너처럼 비겁하지 않다고 내 마음이... 크흑... 뭐래... 자 이원영 선생님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새로운 교생 선생님이 2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 퀴즈라고 합니다 흠... 엄마! 저 저 저놈! 머리 위에 있는 거! 아 안 보여? 엄마 미쳤어? 저런 애를 X나 막 들이면 어떻게 해? 이 스토크 자식 날 따로 울산까지 내려와? 이 독한 놈! 그게 아니라... 이거... 이 지갑 아이가! 이놈은 가스나 칠칠치 못하게 아무 때나 지갑 흘려 쌓고 고마운 사람을 썩 거치고 파노! 그나저나 선생이라니 참 대단하네 우리 아아도 유치원 선생이라! 엄마! 아... 저는 아직 발령 대기 중인걸요 하늘 씨는 유치원 교사 씨구나? 대단해요 흠흠...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갑 찾아주셔서 엄마! 왕마! 우리 아들냠이 내려와뿐 내! 뭐야 엄마... 부끄러우니까 누나는 방에 감춰놓으라니까? 귀질래... 안녕하세요... 사차 언니라고 합니다 에? 흐흐흐... 내 여자친구야... 흐흐흐... 뭐? 어어!! 아! 왜?! 어째서?! 어째서 이 짓한테 얘같이 이쁜 녀짠이 생길 수 있는 거냐고?! 저기 너 혹시 무슨 약점 잡혀서 억지로 얘랑 사귀는 거니? 에? 아... 제발 그만해라 진짜 쪽팔리니까... 근데... 누나 저 남자 뭐냐? 또 남자 바꿨어? 아! 뭔 개소리야! 잉! 아! 엄마야... 우리 집에 연애운이 넘치나 보네 아들이 서로 애인을 집에 데려오노? 완전 상결례 분위기 아이가? 아 엄마! 애인 아니라고! 근데 우야노... 엄마는 약속 있어갖고 나가 봐야 하는데 니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으레잉? 야 놀러가자... 울산은 뭐가 유명해? 울산... 어... 노잼으로 유명해... 와... 노잼이 노잼도시에 사네... 노잼식! 여기 바다 말고 볼 게 있나? 어! 저 바다 처음 가봐요! 에? 진짜 컨셉 아냐? 정말이에요... 놀러 갈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 그럼 바다 보러 가자! 와... 바다 실물로 처음 봐요... 진짜 크고 시원하네요... 난 뭐... 이제 너무 자주 봐서 지겨워... 음... 그나저나... 선생님이라니... 너도 애들 좋아하는구나? 나도... 애들 성장하고 있는 거 보면... 막 내가 다 뿌듯해... 어... 사실은 저... 지금 당장 저도 저를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제가 해도 되는지... 참... 제가 잘 해낼지도... 믿음이 없어요... 음... 저기... 저 두 어른이 보이지... 저렇게 다 커 보여도... 쟤네 껍데기만 큰 거야... 저것 봐... 속은 4살짜리 애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 학생들도 그냥 몸만 큰 4살짜리라 생각해... 넌 잘 가르칠 거야... 애들은 주변 어른들 보고 빠르게 배우거든... 근데 넌... 바르게 자란 애 같으니까... 바른 애들을 키워낼 거야... 아... 그... 뭐냐... 여러 번 때린 것도 미안하니까... 헉... 폰 줘봐... 어... 조언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줄게... 우와... 감사합니다... 야! 꼬맹이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네, 언니...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이쁜아? 배우양 때문에 헷갈렸는데... 당신 벌레지! 이, 이, 예쁜아...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그런 말은 가려서 하렴... 당신도 그거 맞죠? 예민하거나 먹이사슬 관계면... 더 잘 느낄 수 있지... 그거라니... 저분도... 동물인간... 뭐, 그런 거야? 뭐? 뭘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야, 인마... 언니, 저도 동물인간입니다... 에에에에에에엑! 그게 뭔데, 이 식도가! 저기... 집에서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거 못 숨겨요? 아니 이거 어떻게 숨기는 게 가능한 거야? 아뇨 몰라요 저는 그냥 카멜레온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에? 그럼… 파충이요? 에? 아버님 저 녀석 뭐 거 치울까요? 야야야야야야야! 그래도 저 말고 다른 비슷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에 이상하게 안심하게 되네요 음… 어? 오오오… 저, 발령 났어요! 어? 뭐라고? 와! 진짜 축하해! 아! 미쳤나봐! 아, 진짜 축하해! 아, 첫 출근이지? 네! 준비할 것도 많고 얼른 서울 올라가야겠네 감사해요 지갑 돌려주러 먼 길 발걸음 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가이드 감사해요 아, 그... 저기... 네? 응, 대견하다, 대견해 힘들면 자주 연락해? 네! 아, 나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어른 같네 진짜 우리 집 대대로 비위약한 건 알아줘야 해 기싸 말까? 으잇! 짠! 본가는 처음이지? 어떤 짓 하면 대가리에 빵 꾸낼 거니까 건전하게 놀다 가라, 이 자식아 아, 네 하하... 너 진짜 귀엽다 어... 야... 이거 뭐냐? 아, 이게 뭐야... 깜짝이야! 정신 나간 줄 도, 도남아 도, 도남아 응, 설마 삐진 거 아니지? 저거 진짜 깜빡고 안 버린 거야 에휴... 이 정도로 물건 정리를 안 해요 여지호 진짜 하하하하 음... 확실히... 우린 커플링 안 맞춘 게 살짝 신경 쓰이긴 하네 어? 커플링? 에이, 뭘 그런 걸 신경 써 아, 잠시만 하하하하 짠! 하하하하 어때? 커플링 여기 있네? 하하하 진짜 못 살겠다 잘 가! 도착하면 연락해! 들어가 하하 지효 본가에 왔나 보네 응 아버님 만났어? 뭐야? 이제 스토커즈 또 아냐? 흠, 발상 자체가 귀엽다 그냥 자주 지나가는 경로야 근데 손에 그거 뭐냐? 신경 꺼 너한테도 해줬어? 나도 반지 자주 잃어버려서 지효가 그려줬었거든 하하하 근데 너 설마 그것도 해줬어? 메이드복 입는 거? 머리에 리본까지 달았는데 옷은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 반응 보니 했네 했어 고생 많아 지효 마음 정리될 때까지 잘 놀아주고 때 되면 제자리에 돌려놔줘 되도록 빠르면 좋고 웃기시네 웃기시네 잘 도착했어? 뭐야? 너 어제 왜 일십했어? 몰라 이거 벌써 지워졌네 에? 이거 반응 뭐야? 삐진 거 풀린 거 아니었어? 도남아 같이 먹자 속이 안 좋아서 도남아 같이 여기 갈래? 별로 어머 우리 도남이 머리에 뭐가 묻었네? 지효가 떼줄게요 오늘은 건들지 말아줘 아 아 미안 진짜 뭐냐고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진짜 바로 버렸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뭐지? 진짜 완전 상처받았다는 태도잖아 개 차가운 게 하루 이틀이냐? 그러려니 해 그리고 들어보니까 네가 존나 잘못했드만 겉 좀 간수를 잘 하든가 뒷처리를 좀 바로 하든가 진짜 나 형편없어 이 멍청한 여지호 넌 종주 박탈이야 에휴 미친 시간 벌써 이렇게 됐냐? 냉장고에 음식 없는데 내, 내 굶겠다 야, 나 간다 야, 쟤 한일이였진 아니냐? 맞네, 맞아 얘 여지호잖아 한일이 불러야 하는 거 아님? 보자 보자 번호가 여지호 진짜 아 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도남아 근데 많이 마셨나보다 그건 내 이름 아닌데 진짜 12시까지 어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냐? 너 나 안 오면 굶어 뒤질 거야 뭐야 헤헤 아, 맞다 여친 수고해가라고 연락을 못했네 저 선배가 붙은 한국대 갈 거예요 우리 꼭 같이 다녀요 그래, 지호야 우리 꼭 같이 다니자 흐음 에휴, 저기 봐 아, 이리 선배 진짜 잘생겼다 아, 씨, 나도 옆자리 앉고 싶은데 흐음 어? 어우, 니가 소문에 조니의 신입생 여지호구나 에타해서 난리던데 아, 그런가요? 흐흐, 감사합니다 조니의 신입생한테 술 한잔 받아볼까? 아휴, 술 너무 먹이는 거 아냐? 어지러워 죽겠네 야, 야, 여지호라는 애 맞어? 걔 여우짓 돌았더라 남자 선배들한테 눈웃음 힝 치면서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예쁘면 뭐하냐? 좀 싸보이더라니까 그렇긴 해, 진짜 내숭 오진다니까 그게 아닌데 신경 쓰여? 어? 선배 저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아휴, 그치만 너무 속상해요 잊지도 않은 말로 비난하잖아요 하휴, 나는 그냥 미움받기 싫어서 맞춰주는 것 뿐인데 흐음 하아 한일이 주변에 여자들 모인 거 봤냐? 와, 나이씨 한국은 존나 외모지상주의라니까 그 새끼 같은 외모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여자들 다 오리고 다닐 텐데 그니까 저 새끼 만나는 여자도 존나 많을걸? 앞에서 저렇게 이미지 챙기는 놈들이 뒤에서 개더럽게 놀잖아 헉! 아, X발 나도 저 같고였으면 여자들 다 오리고 다닐 건데 진짜 한 10명은 갖고 놀았겠지 저거? 흐흐흐흐흐흐흫 아, 존나 부러운 새끼 아, 존나 부러운 새끼 흐흐 봤지? 나도 쟤들한테는 더러운 놈이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마 인간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하니까 그런 평가에 상처 받지 말라고 선배 여기 너무 재미없다 나갈까? 네, 선배 지호야 하늘이 너 내 고백 대답 언제 해줄 건데? 뭐? 아 미안한데 나 여자친구 있어 뭐? 너 진짜 어이없다 누군데 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친구하자 1학년의 여지호 걔구나 자칭 여신이라는 특동과의 여자분 남학우들한테 끼 부리는 도가 지나치네요 여왕 벌칙도 적당히 해야지 듣기로는 남친도 있는 것 같던데 작작 꼬리치고 다니라고 해주세요 진짜 매장 당해봐야 정신 차리나 아 걔 처음 해보고 쎄하다 했는데 진짜 사이언스네 누구? 슈우 이게 무슨 하아 이게 무슨 선배 저 진짜 아니에요 이거 뭐지? 알아 나는 너 당연히 믿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제자나 에탈 저격 그거 미리 선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애 감싸안고 사귀냐 지호야 가자 왜 부정 안 해? 왜 뭐라 안 해 선배? 원래 무리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헛소문 같은 건 묵인하고 조용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사회에 녹아들 수 있어 지호야 나만 너 믿으면 돼 너무 어리게 굴지 마 어리게 굴지 마? 그리고 짐작가는 사람 있으니까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신경 쓰지 마 또 신경 쓰지 말라고 야 너 누구보다 의식하고 있잖아 사람들 말 여지호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말 들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정하고 해결해주는 게 정상 아니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지호야 정확하게 알려줘요 나 자꾸 헷갈려 이게 헷갈려? 너 내가 너에 대한 마음 증명하면 만족해? 이리야 무슨 일로 따로 불렀어? 하... 너... 여지호 미나 대투로서 너 지금 어딘데? 다른 곳으로 간 거야? 지호 나랑 있어 너 이 새끼 어디야? 같은 짓 하기만 해? 와 보시던가 너 뭐하냐? 아... 일어났어? 나 갈래 잠시만 네가 내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놔 짐작은 했겠지만 그롤린에 내가 해친 거 맞아 뭐? 네가 알려달라며 내 마음 못난 놈 인간 무리에 잘 적응하라고 했더니 이런 큰일이나 만들고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 덮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잔말 말고 몇 년간 왜곡 나가 있거라 아버지 그건 싫어요 시끄러 네가 자초한 일이야 여튼 쓸모없는 자식 감당 못할 일은 버리는 게 아니야 나가 있는 동안 반성이나 하려무나 2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그건 널 위해 한 거야 난 너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널 너무 사랑하니까 지호야 나 아직 사랑하지? 난 진짜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너 진짜 끔찍하다 그게 날 위한 거라고 생각해? 안쓰러워 안쓰러워 이제 그만해 그 안쓰러운 감정이라도 가져서 날 사랑해줄 순 없는 거야? 되겠니? 여지호 너 이대로 나가버리면 나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지호야 나 찾았어? 나 찾았어? 걱정 많이 했겠다 아니 어리게 굴어도 돼 우리 아재가 어리잖아 응 응 할큭 이 자식들 부럽다 도대체 내 백마탄 왕자님은 언제 오는 거지? 아 아 왕자 보고 싶어 아 아 아 희잉 왕자는 어디 가고 빅마마 났죠? 아 어깨야 근육통인가 오케이 딱 돼 내가 기깔나게 파스 붙여준다 어 씻 이게 뭐람 뭐해 안 붙이고 언제까지 거기 처박혀 있을 거야? 퇴근하면 자리 피해 주말은 내내 여기 밖에서 책만 읽어 너 뭐하니? 너도 원하는 바 아냐?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잖아 물론 나도 네 사람 기대하고 한 약혼은 아닌데 어느 정도 예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청승 떠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못 봐주겠네 진짜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해 너 여기 박혀있는 거 그 물고기 같은 거 때문이잖아 진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묻는 거야? 정신 차려 너 뭐 애완동물이랑 사랑이라도 할 거야? 역겹게 말 조심해 기상 성욕자 새끼 뭐 걔가 두 발로 걸어오면 너 받아줄 거야? 지가 키우는 개 새끼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걔랑 물고발 생각을 해? 이만아 걔도 너도 참 더럽게 절절해서 못 봐주겠네 진짜 아버님이 결혼식 날짜 잡으래 뭐? 더 늙기 전에 본인 손자라도 보고 싶으신 모양이지 나 오래 못 기다려 나 오래 못 기다려 니 떠넨 뭐 아주 지독한 사랑을 하는 모양인가 본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써 내 계획에 지장 갖는 일 없게 행동해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었지? 니가 걔 내보냈구나 어머 진짜 똑똑한 거 맞네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난 풀어준 거고 정... 누구세요? 민가가 엄청난 걸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진짜였네 당신 정혁이 허락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흥! 허락이랜다 이젠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허락은 무슨 흠... 이런 건 애완동물 같은 느낌으로 쳐줘야 하나? 어쩐이에요? 나는 너를 데리고 살아줄 만큼 착하지 않아서 뭐라니? 나는 애완동물 같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인간처럼 다리도 만들 수 있다고... 뭐? 너 참 불쌍해 때 되면 먹이 주고 보살펴주는 삶의 안주에서 이런데 갇혀 살아가야 한다니 여기에 평생 살면 걔가 너랑 사랑이라도 해줄 줄 아니? 인간이란 생물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래 이런 건 우리 사회에선 사육이라고 부르기로 했단다 너 자유 알지? 어머 실수로 문 잠그는 걸 깜빡했네? 뭐해? 도망 안 가니? 평생 사육 당할 거야? 아버지가 정해주신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하게 되겠지 미안한데 너 계획 다시 짜라 지금부터 아주 많이 틀어질 예정이라 야 민정혁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해! 너랑 나 결혼할 일 없을 거라고 나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말 거역해보려고 너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 아니었어? 에휴 너는 도대체 나의 무슨 면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야 너는 나를 구해줬잖아 어 그리고 나를 가두지도 않고 응 내 맘대로 할 수 있음 나는 지금 자유로운 몸임 우와 개쩐다 동굴 인간들은 다 돌대가린가? 그래서 도가야 너 자유로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게 여기서 설거지도 하고 에휴 이건 탈출 전이나 마찬가지잖아 심지어 여기선 노동도 추가인데? 그니까 그게... 이제부턴 뭐라고 살고 싶은지 잘 생각해봐 너 평생 데리고 살 생각이 없어 너무해! 넌 이렇게 이쁜 날 보면 아무 감정도 안 들어? 어 귀찮은 마음밖에 안 드는데? 아 진짜 나쁘다! 나도 아무 감정 안 들거든 그니까 너도 여기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냐 그리고 아직 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민정혁은 정말 날 좋아해서 같이 살고 싶은 걸까? 네가 보기엔 어때? 개랑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누가 그렇게 중요한 걸 대신 알려주냐 아직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잠시 대화 좀 해 왜 숨겼어? 뭐? 달이 말이야 그... 그게... 처음엔 놀래켜주려고... 뭐? 아니야 근데 뭐... 알았으면 내 처지가 뭐 달라져? 네 처지가 뭐가 어때서? 나는 그냥 네가 안전했으면 해서 그리고 단언하지 마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다른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었을 거야 무슨 대안? 네가 날 인간으로서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널 사랑해? 내 방법이 잘못된 거 나도 인정해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건 널 사랑하니까 놔주는 거야 사랑해서 놔줘? 네가 한다는 사랑한다는 감정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거 맞아? 그냥 내가 네가 키우는 귀여운 동물 같은 거여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해 의심하지 마 있는 그대로 날 봐줘 나 너 사랑해 그럼... 결혼은? 흠... 너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바라면 우리 결혼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네가 싫으면 지금이라도 보내줄게 하지만 난 네가 나랑 함께였으면 해 넌 어때? 저기... 나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해 잘 풀었냐? 불연해 보인다 이때 동안... 지내게 해줘서 고마워 흠... 그래... 몸조심하고... 막 울산까지 가출하진 말고... 고가연! 어라? 재혼이네? 자기가 또 사람 붙였어? 형님이 한 번만 더 도망가시면 이번에는 안 봐주신답니다 하... 이런 거지 같은 곳에서 탈출하고 싶다 차라리 물고기로 태어나서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재혼아 너 만약에 조폭률 관두고 자유로워지면 뭐하고 살 거야? 흠... 그러게요 횟집이나 할까 잘하는 게 칼질밖에 없어서 흠... 흐흐! 어울린다 아 맞다! 나 오늘 끝장나게 도망칠 예정이거든? 한 번만 더 모른 척 해줘 흠... 참... 다들 너무 무모하게 살아 흠... 내 이름은 유난히... 회사에서 부서로 옮겨다니다가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흉... 카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저 사람! 딱 보니 불쌍한 직장인! 그럼 당연히 아메리카노 수혈이겠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빨고 에스프레소 다섯 샷! 에헥? 이런... 불쌍한 루의 대학원생이었잖아! 피대신 카페인이 흐르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아메리카노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아무렴... 흠? 저 사람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그리고 에어팟까지! 분명 우리 카페에 전기를 쭉쭉 빨아먹으러 온 앱둥이! 이야... 선량한 앱을 외우고 가셨구나... 흠... 아니... 저건 직장인 찐 광끼! 카페에서 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커피만 마시다니! 100% 사이코패스! 아 대리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아... 저도 방금 왔어요 우와! 평범한 직장인들이잖아! 난 정말 바보야... 이런 것도 틀리다니... 내 이름은 찬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부자이자 꽃매미 동물인간이다 이번에 한국에 론칭된 내 카페를 둘러보기 위해 여행차 방문했다 아이고... 저희가 한국 여행에 맞게 다 로컬라이징 해서 개점을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셔요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 점주 어... 뭐야... 아직 공사 중인가? 어서오세요! 음... 미인을 뽑아 사람을 유치하다니...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보글이... 어디... 여기 가장 어려운 메뉴가... 나는 로투스 비스코프 스노우 기라델리 쇼콜라 우유 빼고 아몬드 브리즈로 교체 에? 그... 그건... 잠시만요 손님... 에? 저... 그게... 잠시... 다튀... 거긴 바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샤갈 뭐지? 나한테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신종 인종 차별인가? 나를 이런 형태로 무시한 건가? 나는 무려 이 카페 주인인데? 조롱보다는 순수함 같은데? 그렇군... 이게 한국의 유행이라면 기이하기 짝이 없군... 제가 자리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comprise... 아아아아아악... 으에이... 어... 어쩌지... 어쩌지... 샤갈! 아 어떻게 해 손님... 죄송합니다... 크흐흑... 이거네... 고결한 나에 대한 명백한 조롱! 이런 수치 참을 수 없어! 아 손님 여기 닦아드릴게요! 헥! 음... 으흥?! 으에엥?! 그... 카페 워레허사 어처구니 없다 이 카페는 내 명성의 수치입니다 점장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제가 미숙한 거 알아요 바보 유난히 저 이번 알바도 잘리면 50번째 그만둬야 해요 제가 보상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한테 잘해드리려고 마음이 앞서다가 어? 이 미인... 얼빵한 게 너무 귀여워 시켜주고 싶다 내가 너무 심했나? 미인씨 정말 나에게 미안한가요? 그럼요! 뭐든지 해서 손님 기부만 풀리신다면 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됐고 미인씨 잘 놀아요? 네? 헐레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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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니씨 장난쳐!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분은 중국 본사에서 오신 대표님이라고 얼굴 반반하다고 실수 좀 해도 넘어갔더니 이제 아주 남의 인생에 점을 찍으려고 작정했나? 그만하세요! 으잇! 손님! 아니 아니 대표님! 이 미인! 오늘부로 이 카페에서 해고입니다! 이, 이럴 수가... 암요 그럼요 그럼요 이 미인 제가 중국으로 데려갑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을 본사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람 앞으로 제 여자친구였으면 하거든요 네? 미인씨 돈 많아요? 아뇨 저 돈은... 괜찮아요 내가 많아요 미인씨는 일을 더럽게 못해요 하지만 저랑 같이 노는 거라면 잘 할 수 있죠? 아... 넵!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당장 여권 챙겨요! 네! 이, 이런 씨발... 니 취팔로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왜 그래? 애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에휴 그래도 가야지 니가 선생인데 하... 요즘 학생들한테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해 뭐 툭 하면 민원 들어오니까 말이야 특히 얘 수업도 자주 빠지고 밖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댕기니까 주의하시고 아... 네 저... 이번 단어는... 아이 쌤! 재미없어요! 그냥 첫사랑 썰이나 풀어주세요! 뭐? 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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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희들 정말... 쌤! 어? 안녕하세요 뭔... 오늘 급식도 별로고 범이진도 좀 불편한데 재고 밖에 가서 먹어야겠다 범이진 나 오늘부터 내 친구들이랑 밥 먹을게 절대 너가 불편한 건 아니고 많이 친하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들이랑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 이해해줄 거지? 그럼 학교할 때 보자 지랄 말고 오늘도 같이 먹어 응 알겠어 응 종 치자마자 도망가야겠다 내가 너 짤 줄 알았다 왜 나 피해?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오지마! 거기 가만히 있어 진짜 움직이기만 해 오지마 오지마!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넌 사자요? 자영이 너 학교 땡땡이치고 그러면 안 돼 어 아닌데요 저 밥만 먹고 돌아올 건데요 아이씨 코다리강 좀 먹기 싫다고 뭐야 이게 뭐야 쌤 혹시 뭐야 쌤 동물인간이에요? 이거 왜 내놓고 다니세요? 뭐? 이거 넣을 수 있어 얘들아? 에? 아 이걸 몰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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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은 내 은임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고마워 학교에 오게 된 게 아주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야 너 왜 나 피하냐?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래? 아니 그게 나는 너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좀 좋아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일단 사귀어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난 니가 나 좋아하게 만들 자신 있는데 넌 진짜 여기서 장난이치고 싶냐 장난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해보던가 그렇게 우리는 야 너무 빨리 가지마 치여 죽는다 야 그냥 뒤지게 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씨 네? 뭐야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당신의 옆 누군가도 동물인가는 아닐까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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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